자 오늘 교시록 여기 17장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신부를 얻으셨잖아요 이게 한숭길한 처녀, 한숭길한 처녀입니다 혼란 때에 남아있는 혼란생들은 처녀들이었죠 여긴 단수예요 한숭길한 처녀이고 아내예요 그죠? 여자죠 그죠?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TV 드라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쪽 복구예요 이 여자는 여기 17장 펴보세요 먼저 읽고 할게요 18절에 큰 도성이 있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게 과거에 AD 60년, 70년도 일어난 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일곱 산 구절을 볼게요 구절을 보시면 지에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언덕 그 산에 앉은 여자예요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면 놀랐더라 여기 의아해한 게 사람들이 말하듯이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게시록을 작성할 때의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에요 의아해할 게 없었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자기도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목이 잘릴 뿐하고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다 봤잖아요 요한이 그런데 왜 의아해하게 있어요 이게 피에 취한 이 집단으로 보고 십자가 그려지고 놓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성긴다고 하면서 죽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아해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 있죠 또 그 이자는 자주색과 주엉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 있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니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 여자가 자주색하고 주엉색 옷을 입는다는 말만 들어도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에요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금잔을 가졌잖아요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에요 거기 사제들 추구경들 이런 인간들인데 성경은 이들을 오늘 강력하게 말해요 창녀들이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래요 창녀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기독교계는 그러지 않아요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그 제도화된 교회들은 자기들을 작은 집 로마 카톨릭 큰 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 집이에요 둘 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그래요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친척들이에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척들이에요 행위구원 유한사례 이것만 해도 끝난 거예요 이미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살아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고받아야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여기서 의의 열매가 많으면 내가 영신을 얻는 거고 의의 열매가 부족하면 불모체 전도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기다려봐서 죽어서 결정된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여기서 배낮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랬죠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다 미혹되어 버려야죠 행위구원을 주렁하고 유아사례를 주렁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것이 한국에는 무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이 완전히 이 나라의 교교를 말아먹었어요 전부 무천년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천연왕궁은 실제적인 왕궁이 없어요 후천년은 인간의 힘으로 지금 여기부터 왕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왕궁을 만들면 예수님 제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마귀의 교류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친척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 친척들 여기 바빌론 신비종교라고 해놨어요 님노 세미라미스 적어놨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번개의 과시에 보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님노과 세미라미스가 어떤 종교를 만들었는지 바빌론 종교가 아주 잘 낭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이 나오잖아요 님노시 나와요 님노과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의 시초예요 바빌론의 신비종교라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 신비종교가 창세기 10장에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대활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종교가 님노 세미라미스 그래서 님노시 죽어요 사상애가 태어나요 탐무수가 이 탐무수가 태양신이고 바알이에요 태양신이고 바알 얘기해놨죠 바알 태양신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님노시 죽고 난 다음 자신의 왕국을 경국해 하기 위해서 사제들을 만들었어요 사제들 지금 검문 제의를 입은 사제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고에이시를 만들어서 비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경국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니 무슨 죄를 지어서 말해봐 다 보고해요 사제들이 세미라미스에게 이것이 신비의 바빌론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천주교 성경이고 로마 카톨릭 성경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개혁 성경을 쓰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성경을 로마 카톨릭 교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건 누룩을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은 똑같은 한 집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이름만 신부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신부라고 목사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에 보시면 탐무술을 위해서 그 당시도 이제 지금 장세기 10장에서 시작된 이것이 에스겔 8장까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14절을 보시면 14에서 16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여기 지금 바벨론 신비 종교를 모태로 태동한 마귀의 종교다 종교 장려라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집에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할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탐무술 이것이 바할 태양신으로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 그러자 내가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로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래야만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정암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게 뭐죠? 16기로 보시면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러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균의 문에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균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게 태양신을 승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여자예요 이게 큰 바빌론 큰 창녀 그래서 레오 12세 해놨죠 레오 12세는 온 세상이 그니의 보좌라는 그런 메달도 만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하늘의 여왕이 장악한 거예요 나중에 다 그 여자의 치마품 속으로 다 들어가요 세계 단일 종교가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도 있잖아요 무슨 목사 무슨 목사 아주 말은 꿀처럼 아주 달아요 저보다 한 100배는 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이 너무나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데 구원의 교류를 말할 때 유기성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가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왜 구원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 창녀라 그러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 그룹한 성모 교유라고 포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쉬워서 다 받아들여요 그것을 어떤 드라마에 열혈신부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신부가 나와서 주먹으로 세상에 악을 고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부가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결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 뭘 외적인 종교 활동 행사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으로 제가 후천년주의 말했잖아요 이 땅을 후천년주의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을 구조를 응접해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임무죠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신비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 창녀이고 그들이 하는 유일한 종교 활동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옵니다 바이블 빌리브를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 있고 유일한 종교 활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 지식을 말하면 방해하고 박해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이단이라 그러고 친척들 많잖아요 저한테도 전화와서 이단이라고 하는 인간들 많아요 목사도 있고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하라는지 편지도 보내요 이단들이 내가 끝낼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배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이렇게 한번 알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57장 3사절 한번 볼게요 이사회 57장 3사절 보시면 너희 무덩의 아들들과 가늠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러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효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 애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 이 친척들에게 한국 교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행하여 그 음행의 잔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행위구원, 유아세례, 천국보금, 영원한 보금 지금 전하고 있는 인간들 은혜의 보금을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그리에서 그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은혜의 보금을 외치는 겁니다 자 게시록 17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냥 바로 됩니다 1절 또 일곱 호래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오는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천사는 날개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아요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종교 창녀예요 이게 이게 많은 물이 뭡니까 물은 여기 15절에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은 물은 그러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위에 앉아있는 종교 집단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어요 10억 이상이에요 11억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겠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니의 음행의 포도주에 치워하였다라고 하더라 카톨릭의 교리를 내가 수용하잖아요 이거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지향을 받지 말라고 이 피의 죄에 있는 지금 이 질에 나와있는 음행의 포도주에 치워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또 치해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바빌론 신비정규라 그랬죠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리를 실행하잖아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아니 제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미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내가 전하죠 불쌍한 사람들인데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그래서 이제 게시옥 다음 18장일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버리세요 대왈란 때 로마 카톨릭을 취한 거예요 취한 거 여기 취했죠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과거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성경들을 숨기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어느 한 것인가에 미쳐 살지 않느냐 너도 뭐 미친 거 있잖아 네가 술을 마시든 뭐라 하든 그렇게 살지 않는 난 하나님께서 살기로 했다 이제 무언가는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뭐에 취하겠어요 취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 은사주의 같이 뭐 알라깔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성령으로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보존된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부채들과 밖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면 누구를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군받지 않은 사람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알고 나서 뭐 했는지 알십니까 내 중사 때 우리 부대 간부들 명단 70, 80명을 100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군받은 사람이 이렇게 줄고 가면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휴전선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막혀있는 인간들은 그걸 비난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재명부터 해서 그쪽 당 있잖아요 다 막았잖아요 그걸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걸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한 바빌론 종교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3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과 여자가 있어요 다시 게시록 17장에 가시면 짐승과 여자가 나옵니다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짐승이 나왔어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불을 가셨더라 일곱머리 열불 계속 나오죠 그죠? 여기 해놨어요 오늘 조금 다시 보려고 일곱머리와 열불이 있어요 열불은 열왕이에요 또 열발가락이기도 해요 다 해놔서 나중에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불 그러면 여기 했죠 열왕 열불 열발가락 같은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이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이게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자주색 주홍색 있어 보이잖아요 뭐가 그죠? 금정색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향한 어맹에 들어온 것들로 가득 찼더라 매주 잔들고 이렇게 노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매주 먹잖아요 이렇게 매주 술 먹고 매주 피 먹고 매주 인육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피와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부도가 어떤 강론을 아는데 자기들이 식인종이래요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식인 풍습이 등장해요 열로왕이 이들을 배반해서 이들을 먹을 거예요 하도 먹었잖아요 교회식 2천 년 내 2천 년 동안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도 또 먹다가 나중에 열로왕이 배신해서 이들을 먹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여기서 모든 마귀들의 교리가 아름답게 포장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해라 성겨라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나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전순하면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올바른 나누어 공부한 교리 위에 서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일본의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예요 여기가 이 다음 교리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개신교회 중에서 유보족 칭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개신교 목사가 버젓이 말을 해요 수많은 한국교 목사가 따라가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유보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의 100% 이게 안식교회 교리고요 안식교와 로마 카톨릭은 서로 천적인데 서로 싫어해요 너무나 싫어하고 막 쓰러 막 이렇게 바빌론이라고 엄미라고 그러는데도 같은 교리예요 이 사람들도 죽어봐야 이때 결판 난다는 거예요 이때 결판 났는데 이 사실을 믿음의 구원을 받는데 의미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이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치하였더라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이때도 후 3년 반에 그죠 이스라엘의 3분 1을 죽이고 지구 응구 절반 이상이 다 죽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그때 이방의 순교자들은 다 올라가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일 거예요 그때 죽일 때에 성준에서 걔들 제사 지내잖아요 참수하잖아요 불 사르고 연기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식인 풍습이 그때 다시 행해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대왈란 때 그때 붙잡혔어 어미예요 얘가 피에 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내 피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여자잖아요 이게 신부를 흉내내요 계속 흉내가 나와요 삼위일체도 흉내내고 그래서 땅에 적글이 쓰고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걔도 내려와요 그리고 거부되고 갈부리의 피를 통해서 신부를 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가 증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도 똑같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그런데 그 신부가 짐승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특성이 자조색 진홍색 금잔 장녀 피에 취했다 그랬는데 이 짐승은 게시록 12장 3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거 게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잭이 나타나서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붉은 용이에요 이 짐승이 이 붉은 용이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이 짐승이에요 한 사람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후 3년만에 내려오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요 그 한 사람 위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게 대활란 때의 모습이에요 종교와 근력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종교와 근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다음에 8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래요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게시록을 쓰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게시록을 쓰는 AD 90년 전에는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시잖아요 땅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고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릉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노인 이래로 생명의 척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릉에서 나오죠 이 짐승이 마귀가 육화되어서 이 땅에 나올 때는 구릉에서 유다 이스카리오 여러분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와 이 땅으로 생명의 척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육화된 사탄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놀래요 알게 된 사람들은 놀래요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놀릴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게 나온 거냐 흉내내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모방의 기재가 마귀예요 성경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마귀와 한패가 되면서도 하나님과 한패가 된다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7장 24절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만우에이라고 하라 지금 74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탄생하시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본떠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요 지금 어디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흉내내고 여기 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갱으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아들이 아니라 여기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아들인데 아버지라 그래요 3의 1차가 여기서 하나로도 끝나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이걸 그대로 흉내내서 한 아이가 사탄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예요 하나님으로 승부받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다 속아버려요 이때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양날에선 칼이라는 말의 의미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미혹돼요 이렇게 저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게 진짜 거룩한 성모교회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가요 안 사놓은 거니까 어머니 하나님이구나 따라가요 그거를 신천지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내가 12지파 아니 뭐야 13호 4천대에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해야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거 안 믿어요 그거 말이 되냐고 그게 이렇게 뭐 이상한 요즘 사회 현상들처럼 하얀 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맞아도 이렇게 해서 또 해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양날선 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는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다잖아요 그 넓은 사람 전부 성경책 한 것을 다 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찾아봐요 불교 중교도 성경을 인용하더라니까요 불교 중교도 또 김용웅이도 요한복음을 추수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양날에 칼 있잖아요 한쪽 날에 다 죽은 사람들이 이게 부패된 마음 상태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해봐요 다 죽어요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생명인 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인 책에 있습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지난 서류의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난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이 시대는 지워지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여기는 지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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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교회 시대 기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이름이 생명인 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생명 책에 기록된 것은 주의 십자가 공로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가사의 의미를 알면서 부르면 기쁘지 않냐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육화되어서 아 저게 사탄이구나 하고 10절 다시 한번 보면 17장 10절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폐명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때리라 12절도 볼까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일곱 왕이에요 일곱 머리 있어요 일곱 머리가 있는데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머리가 님노시였어요 바빌론 네 번째가 너부카네살 바빌론이에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합쳐버리면 이 5번이 한 칸 내려가니까 4가 되잖아요 그렇죠? 4 6번은 5가 되고 7번은 6이 돼요 8은 일곱 번째인데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순수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러면 이 여덟 번째로 들어오는가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친 숫염소라고 다니엘스에 나와 있어요 이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굴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교로서 군세를 받으리라 했죠 11절 보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여덟 번째 등장할 거예요 일곱째의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일곱 중에 속한 어떤 자가 올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여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여기 한 짐승은 게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에서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랬죠 한 사람입니다 11장 7절에서도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글은 끝마칠 중 끝없이 깊은 구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게 이제 제 글쓰다가 구릉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9장 11절 보시면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오로 아바돈이며 헬라오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바돈, 아폴론 두 가지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오과의 짐승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오 바빌론과 여기 같이 하나로 묶고 그러면 이제 게시적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10절에서 일급 왕이 있는데 다섯은 폐망하였으나 이건 다 폐망하였어요 님논, 파라오, 사너립, 너부가는살 다리오, 페르시아 그러면 이 다섯은 폐망했어요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이 오는 게 이제 잠시 동안 머물이 잠시 동안이 42개월입니다 3년 반 그래서 이게 거친 숫염소로 비유되는 알렉산드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17장 12절에서 열불이 돼서 나옵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망이라 아직 왕궁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근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거 왕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와 게시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사자, 곰, 표범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부가나사렐이 꿈에 본 그 형상을 기준으로 금, 은, 노, 철이죠 맨 밑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가락이 있어요 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초림대 다리인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권력을 잡고 있었죠 이것을 교회시대에는 표범으로 애표되는 미국이에요 이게 등장하는 것이 그리고 고문 러시아 교회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시대의 사자 영국으로 이렇게 애표되는 것이고 다리로 애표되는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초림대에는 재림대에는 이 형상의 발과 발가락의 모양으로 애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잡고 있을 거예요 이게 유럽연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짐승이 합한 무서운 짐승의 왕국이에요 발가발가락 이게 다니엘 2장에 있어요 42절을 보시면 다니엘 2장 42절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와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을 씌워 섞일 것이나 그들의 수로 합하지는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게 이 형상의 머리로부터 발가락 끝까지잖아요 사연사절을 보시면 이들 왕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오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처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요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이렇게 하는데 초림때에는 이 형상을 부수지 않았어요 재림때 발가락으로 예표되는 이 국가를 부술 거예요 적그릇을 왕국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34절에도 나와 있어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히 부수니 재림때 발가락과 발을 쳐부수요 초림때 다리인 로마는 부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십시오 밖에 돌아가셨어요 재림때에는 적그릇의 왕국을 부술 거예요 이 세 개의 왕국이 복합된 무서운 짐승으로 위협이 된 그 왕국을 부술 거예요 35절 그 철과 진흙과 녹광과 금이 함께 산산히 부서져서 부서지는 거예요 모든 이때 이런 나라들 다 세상의 나라들 다 부서져요 발과 발가락으로 되지만 다 부서져요 여름 타장마당에 쭉쩡이가 치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재림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록 17장 13,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3, 14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근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지금 열 왕이 한 생각을 가지고 짐승에게 넘겨줘요 근세와 능력을 그 짐승 적그릇 속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중요해요 이들도 마귀들도 한 생각으로 연합해서 자기들의 일을 해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생각으로 싸우십니까? 빌리포스 2장 2절 한번 볼게요 빌리포스 2장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생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동정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베드로 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 오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합니다 한 생각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스 4장 2절에 나와 있는 두 여인들 있잖아요 유오디아 순두크에게 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주의를 하라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다시 게시록 17장 15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정화하며 이게 좀 언제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걸 거예요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랬죠 이게 열왕이에요 그 창녀를 정화하며 그녀를 폐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니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오늘 인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요 이 지구를 열 개의 구분 지역으로 구분해서 열 왕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 열 왕의 출처가 유럽 연합이거나 아니면 알리산드 대왕이 재패했던 그 제국의 지역에서 열 명이 나와서 세계 각국이 파견되어서 통치한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시들이에요 어떤 시들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거인들을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죠 UFO도 출현하고 천사들이 또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종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매주 미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이제 그 열 왕이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여자는 로마 카톨릭 짐승 위에 적그러스 위에 앉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열 왕이 로마 카톨릭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반하고 먹어요 2000년간 먹었으니 자기가 먹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도 이제 환란성긴에서 하나님으로 추앙을 받다가 로마 카톨릭을 배신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릴 때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배신해서 열 왕이 사탄이 열 왕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배신하고 그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피로 변하고 바다에 있는 것도 피로 변해서 죽게 하고 왜냐하면 순교자들을 피에 취했기 때문에 2000년간 피를 마셨잖아요 자기들이 율법 하에서도 피 먹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 이전에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시대도 피를 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피를 먹고 있어요 식인종들이에요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17장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마음을 일치시켜요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미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요 왕국을 짐승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에 못 받고 사탄을 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앙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게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서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뒤집어보고 무엇으로 이 죄를 씻을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게 나왔다 그러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어 나왔어요 창조주의 피의 능력은 달라요 짐승의 피와 구약의 피와는 다른 거예요 모든 죄가 여기서 제거된 거예요 용서되었고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데 믿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봤는데 다른 마음을 푼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원하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전부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게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모두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겸손하면 되는데 참 그래서 성경에는 창녀와 세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로마 카톨릭 교도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모든 군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인가요? 누가 보면 18장 13절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 갔으면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멀리 떨어져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던 죄인의 적값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도는 그 방법도 자기들이 정하고 그 길도 자기가 정하고 그 성경도 자기들이 정하고 모든 걸 자기들 다 통제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모교회가 한다고 말해요 사실은 여기 큰 바빌론 종교 창녀예요 하늘의 여왕이고 그래서 이제 개수록 17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주시켜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본 그 여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승이라 이게 바티칸 시티예요 지금도 아마 세계 4, 50개국이 아마 수교를 맺고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승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들과의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누룩들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긴 받고 성경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어요 없어요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들을 믿는 교회고 가장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누룩이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영 신학을 최고의 가치로 들은 거예요 교회 성장, 많은 교인수, 큰 건물 난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목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목회인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죠 생각에 좋은 고구마캐스터